구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등포 750만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강남 민마늘길을 단임하고 있는 장요환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자 기도하며 왔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욕기 2장 2절로부터 5절의 말씀이 오시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지금 제가 사탄에게 정도 마음도 뺏기지 맙시다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욕기서는 신구약성경 가운데 18번째 책입니다 1장으로부터 42장까지 있었고 지금부터 빛이 2000년 전경 실제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한 사건입니다 욕이란 뜻은 이 요부 고통이란 뜻이고 실패란 뜻이고 연단과 훈련과 시험이란 뜻입니다 나아가 욕이 회복하며 축복받았다는 이야기가 욕기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 욕기서에 말씀해 보면 욕은 순진했다는 사람입니다 정직했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했다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몰랐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잘 하나님의 품에 이끌었다는 사람이 바로 이 요부 요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루두루 다녔다는 이야기가 2장 2절에 나옵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 가운데 두루두루 다녀서 삼길자를 찾는다는 말이 무려 43번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오늘 또 호신탐탐 노리는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교유를 우리의 삶을 그리고 나가 우리의 육체를 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정직하다고 해서 시험 드는 것 아니고 시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지금 제가 순진하다 해서 인생에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여야 되는데 욕처럼 순진하고 하나님을 경유하고 이 땅에서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욕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그 가정에 시험이 옵니까 그거는 사탄의 울무에 걸려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저는 사탄들이 사탄의 RQ, GQ, CQ, EQ가 약 3800도가 된다 합니다 우리 인간의 RQ, GQ, CQ는 200만 해봤자 200인데 몇 번 차이 납니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인간 한 사람이 사탄 마귀 여기에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업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항상 기뻐하자 이 말씀이 오시다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실 줄 압니다 너부간의 상 앞에 다니엘은 잡혀갔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에 에르살림을 바라보며 세 번씩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살 길이 바로 무릎 꿇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제 모든 기회가 살 길이 바로 무릎 꿇는 일인 줄 믿습니다 결국 유배에게는 닥치는 그 시험과 환란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가족, 이 7남매 그리고 여자의 세 몇 10남매를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가 이는 엄청난 온몸의 종기까지 일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이는 버림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아내가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비난하며 별이 말일을 다 했을지라도 그는 오직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혹시 이 시간에도 사업에 실패한 분이 계시다면 혹시 이 가운데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이 가운데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가운데도 주님 사명을 감당하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가운데도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죽인다고 계시다면 우리 욕기서를 보십시오 욕기서는 여러분의 제 인생의 지침서이자 우리 삶의 지침서가 바로 욕기서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욕은 모든 것을 다 탕진한 것처럼 보이고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욕은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원망했던 친구들 불평하고 짜증내던 친구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의 아내가 돌아오고 결국 욕은 잃어버렸던 물질로부터 잃어버린 자녀 10남매를 다시 얻었다는 것이 욕기 42장 9절로 13절의 내용이 옳시다 어떻게 돌아온 줄 아십니까? 갑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절의 복을 받은 게 바로 욕입니다 시험에서도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게 바로 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잔께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말로 머리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순졸하고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자를 이 시간에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것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주님 나를 축복해 주셨으니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제가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롭게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까지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